얘가 이제 충격적인 가격 한번 보시죠 야 미쳤죠 이걸 누가 이 가격이라고 감히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255는 뭐 날이 났네요 90만원 100 찍겠는데 야 2호를 누가 이 가격을 생각할까요 최고 이것도 뭐 엄청나긴 한데 3월 30일 37만원 옛날에 이랬던게 지금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돼버리니까 260 사이즈도 특별히 한번 보죠 260 사이즈 한번 보고 아 260이 아니라 265 사이즈 한번 보죠 98만원에 거래된게 있네 세상에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무튼 뭐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죠 아무튼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 calibrate 9 9 10 11 13 감사합니다.